홍과시 레드루빈입니다. 저희가 이쪽에 있는 밭에는 2m 사이즈가 2m 나옵니다. 저희가 이쪽으로는 지금 다 캐고 지금 남아있는 수량이 얼마전에 저희가 이렇게 만주 싹 들어내고 남은 수량은 지금 대략 남아있는게 한 2000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우리 엄마보다 더 키가 큽니다. 차폐용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홍과시 레드루빈은 냉한성이 강해서 강원도까지 올라가는 추위의 강한 나무입니다. 아따 완전히 엄마 키보다 완전히 더 거대네. 홍과시 레드루빈입니다. 최소 200주부터 상차작업 해드리고 있습니다. 냉한성이 아주 강합니다. 이렇게 빨갛게 햇빛이 닿은 데마다 위에는 이렇게 빨갛게 1년 내내 상록수입니다. 홍과시 레드루빈입니다. 저희가 이쪽에 있는 나무는 1m가 아니고 2m 입니다. 차폐용으로 담장용으로 가장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홍과시 레드루빈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홍과시 레드루빈입니다.